자 제1의 상동가여자 이번에 다시 또 초대가수 한 분을 모실 시간입니다. 아 이분은요 부산을 대표하는 가수예요. 아 정말 뭐랄까 미모의 여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프레카디에 프레카디에 이혜리로 잘못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분이에요. 유혜리 씨인데 이혜리보다 더 나아 서울에 있는 이혜리보다 더 나아 한번 모셔볼까요? 반갑습니다. 미모의 여가수 유혜리. 부산 남자야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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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빈칭 안아주던 사람아 나 사랑하는 사람아 나 사랑하는 사람아 얼마나 변했을까 보고 싶은 그 얼굴이 오랜 같은 새 약속 하도 가야 석타 운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아 남자야 부산 남자야 넌 보는 그 인값에 칼을 내주던 사람아 남자야 부산 남자야 밤새운 갈매기도 기다린다고 내 사랑 부산 남자야 네 제목이 부산 남자야 입니다. 우리 상동에 와서 부산 남자 외치니까 여러분들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네 부산을 알리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한 노래입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상동가요제가 제 1회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많은 발전 부탁드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늘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 지키기 바랍니다. 자 이어지는 노래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무대로 메뚜리를 한번 엮어 봤는데 좀 즐겁고 밝은 표정으로 박수 좀 많이 쳐 주시겠습니까 네 이 박수를 많이 치면요 정말 건강해진답니다. 치매도 예방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박수 많이 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제 3번의 미니티 아포마단 제 1회 상동말리 초대가수 유태혜입니다. 사랑이 고귀에 적당 마음이 되나요 더욱 신나와 같은 시절 속에 한풍이 있어나요 걸어가는 그 뒷모습에 한숨만 가득한데 어쩌면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닐까 당면 바로 이 당선대로 서로이 더했었는데 지지지 못 기대서 속을 느껴 보다 너는 이봐요 외로움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명소리 조금 나타보세요 전인의 location yiσι 콩당당 부러워나 두려워 나도 누가 내 맘만이요 어차피 내가 겟한 쥐아니라 웃으면서 살아가느라 청년을 살리요 병대별을 살다 달리요 세상을 담았는데 우리 밖의 머리부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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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여군이 돌보도모나 사랑은 보았을까 새벽안에 이슬에 여 하나님의 친구가 한골 한골 다른 가슴 어디에 이명아 사랑의 전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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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타까운 남이니여 정우는 몸을 실려 흥신 흥신 이어 볼까 저 바람은 내 맘 안까 봇물 같은 물은 니네 심정 사랑은 아시려나 우린 전하시려나